The Director, Direct Your Dream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춤을 오랫동안 췄잖아요 저는 사실 재능이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고 왜냐면 너무 저희 댄서들끼리는 모르겠어요 이게 하도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Keep dancing이라고 외국인들께 말하면은 한 발짝 한 발짝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무가 박봉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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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